1, 2, 3 네, 여러분이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,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우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서울국제불교방람회 제9회 전통문화우수상품 공모전하자 정신적 불안과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, 명상이며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깊이 있는 정신문화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그린라이프 명상을 통한 정신건강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전한 정신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저 두 분께 공통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진행됐던 강연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학습관인 logistics 정말 신발인 것 같아요 학습관인 역사선환물 학습관인 공통진문화 학습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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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